지금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와 이거 대박이다! 아 어떡해. 나 진짜 쿠키 오길 잘했다. 나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아. 와 여기 진짜.. 와 진짜 좋은 데다 여기. 안녕하세요. 뒤에 줄 서시는 예쁜 두 분이 오셨어요. 부산분이세요? 아니요. 그러면 어디? 아 대구예요. 네. 아 대구.. 저 서울 사람이에요. 아 네.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유명해서 소문 듣고 온 거예요? 처음 먹어봐요? 저 처음 먹어봐요. 아 향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뭐 사러 오셨어요 두 분은? 크림치즈 쿠키 레드벨벳. 레드벨벳에서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요? 오 좋은 정보. 아 감사합니다. 아 냄새. 형 봐. 와 지금 줄 봐. 와 여기 진짜 핫플이야. 4분. 아! 건배님. 대박이야. 여기 지금 3분 뒤에 이제 오픈하는데. 여기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? 여기 맛집이래요. 이렇게 아침부터? 네. 내부에서 샀대요. 정말? 대박이죠. 되게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? 저 한 40분 더 했었어요. 나 이거 사 왔어 근데. 이거 유리까지 사 오시면 어떡해요? 아니 거기 환경을 생각해서 그게 없는 거야. 진짜요? 네. 열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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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손님 들어가셨다. 지금 몇 시에 오는 거예요? 12시. 몇 명이야? 대박. 어떻게 해요? 잠깐만. 아 뭐 그러지? 됐다 우리. 우리 우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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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이다. 아 대박이다. 엄마 이거 바이오, 이거 바이오, 이거. 진짜.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. 안녕하세요. 저도 이거 잘 만드는데. 아, 네. 뭔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, 여기. 아무튼 근데 손님 많이 기다리니까. 아, 그래야지, 빨리. 그러면 이게 하나씩 별 쭉 해서 두 박스 주세요. 아, 굉장히 흥분된다. 아, 진짜 멋있다. 우와, 대박이다. 나 여기서 약간 정신차에 넣은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